김환규 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략사건에 돈을 낸 이른바 전주죠. 2심에서 징역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분이 기소도 안 됐었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네, 무죄. 1심에서는 이분을 공범으로 기소를 했더니 이분이 소위 사전에 논의해서 어떻게 범죄 행위를 할 건지 이렇게 협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죠. 그랬더니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방조범이다라고 소위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소심에서 역시 공범은 아니다. 하지만 방조범은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분이 한 행위가 본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같이 주식 투자를 했고 그 주가 조작으로 이분이 이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행동을 했다.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보다는 죄질이 덜 나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판결 1심 판결문에도 보면 본인의 계좌 자체를 소위 권우수 씨 일당에다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제 판결이 나온 손모 씨보다는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에 가담했다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라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안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항소심 판결을 보고 추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이라면 여기서 안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윤 대변인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고 여권 전체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좀 악재죠? 악재죠. 저희가 이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부터 처음 나온 얘기인데 물론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처음에 또 얘기했었고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또 따지고 보면 결혼도 하기 전에 10년도 훨씬 넘은 일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저희의 논리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소위 전주라고 하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딱 2명이 기소가 됐고 그 2명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김건희 여사 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지금까지 쭉 설파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돼서 사실 1심에서 재판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방조는 모르겠으나 공범은 아니다 했더니 공소장 예비적 공소사실로 해서 나온 그것이 이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재판 결과까지 대법원까지 것까지야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검찰에서 뭐라도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판단을 안 하고 기소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수사가 완료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해가 쌓였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얘기한 대로 2심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수사를 진행하든 아니면 여기서 사건을 종결하든 진행해서 뭘 하든 뭔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마 그 시점은 빨리 당겨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도 또 다시 권유를 하자면 조언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일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때 이후의 일도 아니고. 그럼 예전의 일인데 지금 대통령하고 무관하다면 그냥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이걸 방어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인의 행위였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금 어제 판결 자체도 보면 공범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구속되지 않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끝나는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빨리 신속하게 검찰 수사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얘기하게 하고 하는 게 훨씬 정무적으로 낫지 않나.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막고 싶을 텐데 지금 봐서는 법원이 이것도 법원이 문제인데 아니 주가 조작을 했는데 구속도 안 시키고 끝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디펜스하면서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 정무적으로 처리하고 가시라. 그리고 이것도 수사가 되고 김건희 여사가 혹시 기소되면 그때 또 사과를 하면 또 국민들이 그래 사과했는데 하고 넘어갈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해서 문제라는 거를 좀 대통령실에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포인트예요. 대통령 선거에 나온 분에 대해서 그 배우자가 당사자 다니고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사건화시켜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묻자는 정치적 동기에서 이게 시작됐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인 입장에서 쭉 가고자 하는 그런 사법 절차 프로세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대단히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은 아니 그건 됐고 일반 사인이었을 때 결혼 전 얘기니까 그냥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정치적으로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찰에서 이걸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의 대응은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거지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이건 안 되죠. 어차피 검찰이 일단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짧게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감사원이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간부 또 브로커 사이의 유착 의혹도 드러났고 또 계약서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오늘 뉴스로 봤는데 이게 참 계약 과정이 수의 계약처럼 이루어지고 공사비를 부풀고 이거는 맨날 보던 얘기인데 이게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은 그래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그 당시는 저희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 지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조치 이런 상황이 다시 안 발생하도록 뭔가 제도를 더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뭔가 절차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정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이건 범죄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학윤. 제가 대통령실에 당시 있었거든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해달라고 당시 당선인 주변에서 저희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대통령 됐다고 완전히 이제 점령군처럼 이걸 협조 안 하냐 마치 대선 불복인 것처럼 행태를 보여서 저희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원안이 따라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5억짜리 공사를 20억에 수주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준비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대통령실을 갑자기 옮겨서 다 발생한 일이거든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1, 2년 후에 했으면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여권 내부에서도 걸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이 대통령이 빨리 뭔가 업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계약들을 점검 못하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도 국민들이 그때 왜 용산을 옮겼지?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끝내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